그렇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다 이게 자극적인 것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이렇게 세월을 넘어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저 품성 자체가 풍명한 철학을 갖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이 코레스토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에는 단백질 여러분들 섭취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노년의 채식은 대단히 내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아마존 닷컴을 들어가 가지고 보면 아마존 닷컴에 이게 이런 뭔가 하니까 생새우 어마어마하죠. 코레스토를 여러분들 함량이 60%입니다. 새우. 새우 굉장히 주의하라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달걀입니다. 달걀은 여러분 몇 프로인가 하니까 62%인 겁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있으니 이렇게 뒤에 이런 걸 항상 관심있게 푸는 습관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60, 70 정도 되는 이렇게 코레스토를 갖고 있는 음식물은 달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새우만한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한 달간 계란을 720개 먹은 하버드의 의대생. 자기 몸을 직접 여러분 실험을 한 겁니다. 놀라운 코레스토롤 수치 변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루에 몇 개를 먹었는가 하니까 하루에 여러분들 한 20개 이상 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코레스토리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보니 코레스토롤이 낮아집니다. 직접 달걀 720개를 먹으며 실험한 결과 오히려 코레스토롤 수치가 20% 감소했다. 노르위처 박사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뇌대사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딴 뒤에 또 하버드 의대에서 의학 박사 과정을 두 개 하는 거죠. 노르위처 박사는 시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4개의 계란을 먹었고 조리법은 삶은 계란, 스크램블, 플라이, 오믈렛 전부 다 먹었네. 25개 먹은 겁니다. 달걀이 먹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통년과는 다른 코레스토롤 여러분들 수치가 나온 겁니다. 결과는 극적이었는데 노르위처 박사는 계란 외에 평소 먹는 것처럼 고기, 생선, 올리브오일, 견가루, 다크조클렛, 치저, 요거트 등도 먹었다. 우선 저밀도 코레스토롤 흔히 나쁜 코레스토롤이라고 이렇게 하죠. 저밀도 코레스토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LDL 코레스토롤 나쁜 코레스토롤 수치는 식단을 시작한 지 첫 주 만에 2% 감소했고 마지막 두 주 동안에 무려 18%나 극감했다. LDL 코레스토롤 수치는 동맥에 축적되어서 심장병과 뇌졸증 위험을 높이는 나쁜 코레스토롤을 여겨진다. 완전히 통념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고 이걸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공유해야겠다. 왜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의도적으로 단백질 여러분들 섭취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요. 한 달에 총 13만 3천 200mg의 코레스토롤을 섭취했는데 이는 자기가 먹던 평소의 식단 보다도 5배 이상을 인젝션 주입을 늘린 거죠.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코레스토롤 섭취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코레스토라 불리는 LDL 코레스토롤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여름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달걀은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알려졌지만 노른자에 다량의 코레스토롤을 함유하고 있어 그동안 일부 전문가들은 달걀 섭취를 권장하지 않았고 대개 2개 그 다음에 더 늘려면 노란자를 빼고 흰자만 먹으라 그렇게 여러분들 권했거든요. 그래서 흰자만 여러분들 액상으로 해 가지고 우유병처럼 이렇게 만드는 많이 팔지 않습니까요. 계란 한 알에는 약 186mg의 코레스토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앞에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코레스토롤이 있는 겁니다. 계란의 예름들이 62%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계란 먹는 걸 굉장히 주의했죠. 다만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계란이 코레스토롤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 앞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등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계란 6개 12개를 섭취할 경우 코레스토롤 수치나 심장병 위험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고밀도 지다병 HDL 코레스토롤 즉 좋은 코레스토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노루이츠 박사가 계란과 함께 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코레스토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도 발견했다. 그냥 통계조사가 아니고 본인이 몸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코레스토롤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들 마지막 2주간 그런 60g의 탄수화물을 추가로 섭취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LDL 코레스토롤 수치가 나쁜 코레스토롤 수치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니까 계란은 필수 아미노산이 빠짐옵히 들어있는 완전식품입니다. 혈액 속의 중성지방 농도를 높이는 것은 당과 탄수화물이 주범입니다. 닥트킴이라는 분 보니까 아마 의료를 좀 아시는 그런 분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비난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는 위험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대규모 임상실험을 해야지 혼자서 한 걸로는 과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 1천 명 이상은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시대 났습니다. 제가 AI씨한테 질문을 넘긴 겁니다. 코레스토롤이 건강에 해롭다는 통념은 어떤 것입니까? 최근에 그 통념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답이 딱 나온 겁니다. 코레스토롤에 대한 기존 통념 코레스토롤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인신되어 왔습니다. 혈중 코레스토롤 농도가 높으면 동력 경화, 협심증, 신근경색증, 뇌졸증, 고혈압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여겨졌습니다. 코레스토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통념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통념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최근 변화. 식이성 코레스토롤과 혈중 코레스토롤 사이의 연관성이 약화되는 연구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식생활지침 자문위원회는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라는 기존 권고를 폐지했습니다. 달걀 2개입니다. 코레스토롤은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체포막 구성, 담적 생성,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DL 코레스톨 나쁜 코레스톨과 HDL 코레스톨 좋은 코레스톨의 구분이 중요해졌습니다.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좋다고 이야기집니다. 코레스톨 자체보다도 나쁜 코레스톨인 LDL 코레스톨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분의 연구결과가 새로운 게 아니고 완전히 본인이 이 몸을 통해 실험한 것은 새로운 거지만 벌써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 연구결과로. 그래서 달걀을 많이 드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AI씨한테 물어본 겁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까? LDL 코레스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 붉은 고기, 가공육, 전지유주품, 코코넛, 베이컨, 소시지 같은 굉장히 안 좋죠. 투렌스 지방이 포함된 식품, 튀긴 음식, 도넛 치명적이죠. 과자, 클렉, 마가린 이런 거. 이제 LDL 나쁜 코레스톨이 많은 식품입니다. 코레스톨이 높은 식품 비록 식이성 코레스톨의 영양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달걀, 노른자, 새우, 오징어,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 백미, 백방,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과자, 케이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고 오늘 하버드의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분이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검증하기 위해서 AIC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물었습니다. 코레스톨을 가다 섭취가 문제가 됩니까? 새우와 달걀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AIC가 답하는 것이 코레스톨 과다 섭취에 대한 인식이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시기성 코레스톨 섭취와 혈중 코레스톨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우와 달걀은 코레스톨 함량이 높은 것을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의 섭취가 실관질환과 무관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새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오히려 좋은 코레스톨 수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레스톨을 군행을 위해 주의해야 될 것은 오히려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코레스톨 생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새우와 달걀의 적당한 섭취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노년이 되면 여러분들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단백질 원 가운데 대단히 뛰어난 것이 가성비가 뛰어난 여러분들 식자재가 달걀 같거든요. 그런데 달걀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 제거한 코레스톨에 대한 기존 통염을 많이 제거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LDL 콜레스톨 나쁜 콜레스톨 치즈 베이컨 소세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뭐 매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살아가는 데 좋은 통염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달걀 노란자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렐리기 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다.